제4장, 우람분제의 구원력, 그때 염라대왕이 찬탄하여 말했다, 참으로 거룩하도다, 이제 내가 친히 부처님께 예배하고 향을 사를 수 있겠구나, 어찌 이 세상에 부처님이 계심을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염라대왕은 옥졸들에게 분부하여 죄갚음을 한 죄인들을 모두 풀어주고 하늘에 나게 하였다, 목련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모든 죄인들이 하늘에 태어났습니다만. 저의 어머니는 어느 곳에 탁생하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목련에게 말했다, 그대의 어머니는 생전의 죄업이 깊고 무거우며, 업장이 아직 다하지 않았으므로, 대지옥에서는 나왔으나 다시 소우감지옥에 떨어졌느니라, 여러 보살이 재를 올리고 남은 밥 한 바루를 그대에게 줄 테니, 지옥으로 가서 어머니께 드리도록 하여라. 목련은 바루를 들고 지옥으로 갔다. 바루 속에 담긴 밥을 본 목련의 어머니는 탐하는 마음을 고치지 못하고, 오른손으로는 사람들을 막으면서 왼손으로 밥을 옮겨 먹었으나, 그 밥은 변하여 모진 불덩이가 되었다. 목련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어떻게 하면 저의 어머니를 흑암지옥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의 어머니를 흑암지옥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여러 보살들을 청해다가 대승경전을 읽고 외워야만 하리라. 목련은 즉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 보살들을 청해다가 대승경전을 외웠다. 대승경전을 외우자 목련의 어머니는 흑암지옥에서 벗어나, 다시 아기로 태어나게 되었다. 목련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저의 어머니를 흑암지옥에서 벗어나, 어느 곳에 태어났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옥에서 벗어나, 아기로 태어났느니라. 목련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머니께서 지옥에 계신 날이 오래되었으므로, 어머니를 모시고 향하수양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해드리고, 배를 씻겨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들이 물을 마시면 그것은 마치 향기로운 젖과 같고, 스님들이 마시면 마치 단이슬 같고, 십선인이 마시면 능이 갈증을 면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어머니가 마시면 그 물이 뱃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뜨거운 불덩이로 변해서 뱃속을 모두 불태우고 말 것이다. 목련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저의 어머니가 아기의 과보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 보살들을 청하여 49개의 등을 켜며, 무쌈 목숨을 놓아주고 당번을 만들어 장엄하면, 그대의 어머니는 아기의 과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목련은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 보살들을 청하여 49개의 등을 켜고 무생명을 놓아주며, 당번을 만들어서 어머니가 아기의 몸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목련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저의 어머니께서는 아기의 몸을 벗고 어느 곳에 태어나셨습니까? 그대의 어머니가 비록 아기의 몸을 벗기는 했으나, 지금은 왕사성에 태어나 어미 개가 되었느니라. 목련은 곧 바루를 들고 왕사성으로 가서 그 개를 찾았다. 그 개는 멀리서 목련을 보자 달려와 뛰어오르면서 말했다. 내가 너의 어미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목련은 어머니의 소리를 듣고 말했다. 어머니께서는 이제 개의 몸이 되어 고생을 하시는데, 그 전에 지옥에서 봤던 고통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개가 목련에게 말했다. 내가 차라리 앞으로도 계속 개의 몸이 되어 사람의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살지언정. 지옥이란 소리는 듣기조차도 두렵단다. 목련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머니가 개의 몸을 받아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개의 몸을 벗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목련이여 7월 보름날에 우란 분제를 베풀면, 어머니는 개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목련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무슨 까닭에 13일, 14일은 택하지 않고, 반드시 7월 15일을 택하십니까? 목련이여 7월 15일은 스님들이 여름 결제를 해제하는 날이다. 기뻐하면서 한 곳에 모여, 그대의 어머니를 제도하여 정토에 나게 할 것이다. 목련은 곧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시장에 나가, 버들잎과 잣나무 가지를 사다가 우란 분제를 베풀고, 어머니를 개의 몸에서 벗어나게 하였으며, 부처님 앞에 나아가 500개를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원아웃건대 어머니는 삿댓 마음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가시옵소서라고 발언했다. 이와 같이 목련의 효심은 천모를 감동시켜, 목련의 어머니를 영접하여, 도리천궁에 태어나게 하여 모든 즐거움을 받게 하였다. 또 목련은 효심을 드러내는 설법으로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였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경을 서사하거나 받아지니고 독송하면, 3세의 선망 부모와 7대의 조상이 곧 정토에 왕생할 것이며, 입고 먹는 것이 자연스럽게 갖추어지며, 장수하고 부기를 누릴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경을 설에 마치시자 천룡팔부와 인비인 등은 크게 기뻐하며, 믿는 마음으로 받들어 행하며 예배하고 물러갔다. 그 이상 집곡의 오늘의 고전, 목련경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불교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